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가 시의원 업소에서 관용차를 정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차량 정비업소 관리감독과 관련된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포항시가 3년 동안 이 정비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1,4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소속 정당에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포항시의회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이 대표이던 차량 정비소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이 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포항시 공무원들은 이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관용 차량을 정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온 것으로 포항시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간 결제한 금액만도 1,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포항시는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 의원의 정비소를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징계할 방침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사적 이해관계를 회피하지 않은 조민성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제명이 있으며 포항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정식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시의회가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위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의원이 당직을 둔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지만 조사한 뒤 필요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